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장암, 장암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장암, 장암행 열차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This train is bound for 도봉산 도봉산 Thank you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온수, 성공회대 입구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온수, 성공회 유니버시티. Thank you 행복차장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오늘도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부평구청, 부평구청행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부평구 office. 부평구 office. Thank you 행복차장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교통공사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장암, 장암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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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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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right executing the line number one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행복차장 나르는 우리 친구 서울굿돈 고산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의정부 청량리 방면으로 가실 승객과 장암방면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1호선과 7호선 장암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며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수락산. 수락산역입니다. 수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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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마들. 마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노원. 노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중계. 한국성서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하계. 을지대 을지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공릉. 서울과학기술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동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오니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를 이용할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짧게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6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태릉입구. 태릉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먹골. 먹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경위 중앙선이나 경충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상봉. 시의 버스 터미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면목. 서일대 입구역입니다. 이번 역은 면목. 서일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사가정 녹색병원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열차는 객실 내 화재, 범죄, 무죄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용마산. 용마산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중곡. 중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5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군자, 능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어린이 대공원, 세종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어린이 대공원, 세종대역입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뚝섬유원지, 뚝섬유원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소화기와 객실 비상통화장치에 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차 화재 시에는 객실 통로문 옆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주시고, 객실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하실 때에는 비상통화장치의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덮개를 연 후 마이크를 들면 승무원과 통화가 가능하니 비상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청담, 한국금거래소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분당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강남구청, 강남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학동, 학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논현, 논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반포, 반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3호선이나 9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고속터미널, 고속터미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express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9.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객실에는 임산부 배려 표시가 있는 분홍색 의자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내방, 내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4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이수, 총신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남성, 남성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숭실대 입구, 살피제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상도, 상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장승백이, 장승백이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신대방 삼거리, 신대방 삼거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보라매, 보라매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신풍, 신풍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배림, 구로구청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분은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대림. 구로구 office.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it to Line Number 2. 마 모나크 대림. 대림 얘기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간첩, 이적사범,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 안보위협 신고 상담을 위한 1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이번역은 남구로, 남구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남구로, 남구로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마모나크 남구로, 남구로역이です 이번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가산디지털 단지, 마리오 아울렛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가산디지털 컴플렉스, 마리오 아웃렛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1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철산, 철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철산, 철산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광명사거리 광명사거리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번역은 천왕, 천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천왕, 천왕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실 수 있는 온수, 성공회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온수, 성공회 유니버시티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행복 찾은 날에는 우리 친구 서울부터 고성 이번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온수, 성공회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구로 인천 방면으로 가실 승객과 부평구청 방면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이번역에서 1호선과 7호선 부평구청행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This stop is 온수, 성공회 유니버시티 This is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one and line number seven bound for 부평구 office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이번역은 까치울 까치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까치울 까치울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부천종합운동장 부천종합운동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부천스테디엄 부천스테디엄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춘의 춘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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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신중동 신중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신중동 신중동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역은 부천시청 신중동 1971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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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역은 삼산체육관. 삼산체육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번역은 굴포천. 굴포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번역은 우리열차의 마지막역인 부평구청. 부평구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계양, 국제업무지구 방면으로 가실 승객께서는 인천교통공사 1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